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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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제 아파요? 아니, 혹시 이제 오늘 뭐 먹었어요? 저녁도 거의 안 먹었는데 막 토했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우리 집에서도 저녁은 아까 밖에서 떡볶이 먹었는데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막 먹이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그동안 바깥 음식은 거의 안 먹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 때문인가 봐. 많이 아픈가, 어떡해? 언니랑 소리 괜찮아? 우리는 괜찮은데.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응? 형. 먼저 간다. 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병원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괜찮아. 네, 알겠어요. 병원 가는 중이래. 치료 들어가는 거 보고 현 팀장에 바로 연락 주기로 했어. 괜찮은 거래. 나는 그냥 우리 먹는 거니까 생각도 못 했어. 미안해서 어떡해 진짜. 아무 일 없을 거야. 떡볶이를 왜 먹여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재밌고. 너무 죄송해요. 난 뭐 진짜 못 했거든. 내가 잊으면 나는 이게 당신이 놀라갈까? 나 좀 불사해. 나 진짜 안 불사해. 너무 ли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는 이거 못 한 벨. 너.